안녕하세요. T1에서 서포터를 하고 있는 캐리아 류 민석이라고 합니다. 1라운드 때 브리에까한테 지게 됐었고 지금 되게 2라운드에 중요한 경기들 남았는데 이겨서 기쁩니다. 좋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 좀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아쉽습니다. 플레이 얘기해보자면 되게 인생 경기? 인생 경기라고 할 수 있나?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역전균 별명 너무 좋아하고 어감도 좋고 이제 뭔가 좀 잘하는 사람의 이미지 같기도 해서 한글로도 예쁘고 그래서 되게 만족합니다 딱 서포터 최초로 펜타키를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너무나도 아쉽네요 전 모든 기록을 다 만들고 싶기 때문에 아쉬웠습니다 얼마만에 연승하는지 또 되게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고 되게 연승하니까 분위기도 다시 잘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일단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서 연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제 감정 다 없애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프로게이머니까 프로답게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 생각해서 되게 더 이악 물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원래 이기다 보면은 다 좋아진다고 생각하고 어느 팀이든 그래서 저희 팀도 이제 연승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음 그냥 제가 평소에 저라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실수들이 나왔고 그리고 제 기준에서 100% 완벽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아 전 뭐 데뷔할 때부터 항상 제 기준에서 못하면은 너무 아쉬웠기 때문에 네 오늘이 딱 그날인 것 같습니다 일단 1세트도 볼빌 볼리베어가 상대 정글이 바텀에 궁 쓰고 와서 저 못 잡았을 기억이 나가지고 2세트에도 이제 상대가 실수해가지고 저희를 못 잡았어가지고 이제 저희는 또 상처에서 이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고 상대팀 이제 멘탈 공격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단 2세트 같은 경우에는 대처하기 힘들었고 3세트 같은 경우에는 음 똑같이 대처하기 힘들긴 했는데 이제 조합상 되게 잘 좋았어가지고 저희가 잘 징크스랑 라이즈 등등 챔피언들이 잘 커버해줬던 것 같습니다 뭐 루샤는 시키서 뽑은 건 아니고 이제 징크스 이제 저희가 좀 많이 센 원디를 뽑았어야 되는데 징크스랑 잘 어울리는 게 브라움이어서 뽑았고 그리고 브라운 플레이는 이제 뭐 제 기준에서는 되게 불만족스럽습니다 오늘 뭐 상용이 받았기 때문에 제외하면은 창덕이 형이랑 민영이인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요? 음 창덕이 형이 되게 불리한 코드로도 되게 잘 해줬고 되게 좋은 이제 임팩트 있는 좀 경기에 중요한 장면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줬고 민영이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좋은 말 필요한 말 많이 해주면서 되게 잘 원딜러답게 이끌어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? 아 그런가요?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방송하고 있길래 한번 가서 봤는데 되게 귀엽게 잘랐더라고요 그래서 네 잘 잘랐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꼭 이겨서 연승 이어 나가고 싶고 제 플레이에도 만족스러운 경기를 하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팬분들 이제 저희 T1 핸들 잡음도 되게 많았고 핸들리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끝까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도 감사하고 꼭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매우 열심히 할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